이거 개꺼인가? 에드나꺼인가? 원래 여튼 이겼네? 이기는 쓰러지네? 오호 어, 아까 개다 이분 옷 입고 나왔어 어 아닌가? 데젤씨 아까 개 아닌가? 르로우가 좋아해 최강이라고 할 여단한테 뭐라느니 했는데 어쩌면 안전자가 될까? 응, 박락을 좋아해가지고 최강이라고 할 여단한테 그 여단한테 뭐라느니 했는데 어쩌면 안전자가 될까? 안전자가 될까? 안전자가 될까? 그저 안전자가 될까? 안전자가 될까? 마사카 그 사람이 악해지면은 부정을 모아가지고 부정을 만들어내가지고 빅마가 되는데 저 암살자들은 부정을 만들어서 빅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냐 얘네들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데 슬레인 슬레인 아까 전에 얘기 들었다고 니가 진짜 도사인지 아닌 순가로 기초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음 이게 도사의 순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하튼 다리좀 고쳐주자 이제 슬슬 그리고 서포트 탤런트 애도 낳고 봐야지 돈 줍기는 별로 필요없는데 차라리 그냥 간식이나 만들어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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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이 필요해 쟤네들은 뭐 그러니까 확고한 뭔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의적 같은 거니까 되는 거겠죠 뭐 도사의 도사는 천짓을 다루는 사람이잖아 빵 59 도사는씨 밑에 도구 도구친구 장 hacer 에이 몰라 하여튼 이 여자애 좀 위험해 하여튼 도와줄게 라고 하아 하아 어떻게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어떻게든 여자한테 확인해줘 라는 말을 시키고 싶은가 보구나 오오 오오모돌이가 깜짝 놀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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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사람들한테 증오의 대상이 되는걸로? 당신 자신이 부정함을 만들게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또 물어보네 아이 또 물어보면 내가 또 내가 또 유령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거야 이거.. 어.. 아.. 그러면.. 그러면 안해 내가 또 팔랑팔랑거려가지고 안하면 될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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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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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모두가 걱정해주셔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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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했던거 같아 응.. 응.. 아.. 슬애도나 그래서 뭘 하려는건가요? 아.. 에.. 어.. 그게.. 아리샤 아리샤 아마리 히토메 이스크눔 뭐 역 나이가 하셨는데 심야을 맞추는거 같았다 응 아리샤 너무.. 사람 눈에 띄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심야가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어 이리로 아리샤 완벽히 잘먹습니다 이제일은 내일일일입니다 응 그.. 그렇구나 아리샤 어떻게 되었나 icles 내년에 또 그래서 에이프 마리인드에게 사무실에 나는 엉 엉 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샤 그래서 아리샤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어 오우 카무이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여? 오우 근데 별거 아니긴 한데 땅을 쿵친거 말곤 딱히 없는데 안보인대서 그냥 몰래 치지 그냥 아니 이런 들킴 정말 이런 일이 이것이 도사의 힘인가 네이프트 도로 이걸로 마린드는 구해줍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도사 슬레이 슬레이는 이대로 출발하실 생각인가요? 이대로 출발하실 생각인가요? 아 늘 눈을 피하니까요 음 이대로 갈거야 역시 그럼 아리샤 전화도 같이 가십시오 아 아리샤 전화 아리샤 전화 힘든 입장이시겠지만 마린드에서의 힘이 중요한 곳입니다 라고 빨리 가서 능력하고 성의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같은 분들이 두부같은 분들이 먼저 마린드에 가신다면 저도 일단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이프트 도로 고맙습니다 네네이프트 도로 고맙습니다 네이프트 도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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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프트 도로 고맙습니다 네이프트 도로 고맙습니다 아리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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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샤 섬 고맙습니다 quote 시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봉 !!!! 긴 슬레이공 정말 욕심하십니다 이샤전하 마린도는 잘 부탁합니다 소름 드는게 매우 성의가 없는데 어 어떻게 건너는 과정은 생략됐네요 이렇게 저장하고 한번 해볼까 난이도 낮추면 금방 잡을테고 예스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네 지금 안해보면 언제 하겠어 좀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할게요 일단은 로드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플레이 타임 한 10시간됐을 것 같다 달려라 이제 플레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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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플레이 타임 부어오어여 아, 뭐야, 요거 리셔, 오리라쇼 피색은 안 들어가네 개미지밥 세이브 안 되는구나 무조건 가는구나 이거 강제 이벤트네요 물론 죽이고 나서 뒤로 가서 세이브하면 되긴 됐을텐데 아니네 일로 그냥 가면 되네 세이브 됐었구나 근데 어떻게 알았겠어 이걸 이런 일이 있을거라니까 진짜로 한다 하니까 어? 한다 하니까 하네 그렇게 걱정하지마 난 괜찮으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이제 막지 않을게 지금부터 익숙해져야지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기피되는 것도 옆에서 너 정말 바보구나 자 그럼 자 그럼 간다 다 보고 있는데 어? 영상은 나오네 똑같이 뒤에 사람은 생각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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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아, 그럼 이제 다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 미나노슈. 네이프토殿, 다리 복구는 맡겨도 될까? 음, 숙련된 기술자들뿐입니다. 그 시간에 완성해 보일거에요. 그, 작업을 시작해라. 도사님. 도사님. 어떻게 감사를 말해야 할건지. 아, 그는 괜찮아요. 아니, 말해.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네이프토, 오, 뒤에 그냥 그대로 진행되네. 오, 멀티엔딩이야. 좀 더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사님. 감사합니다. 슬레이. 나도 같이 공연할 수 있을까?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지나 보다. 음. 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있었나? 네, 정규 루트는 아까 전 처음 했던게 맞는 것 같긴해요. 음. 그렇구. 이걸 고른다가 뭔가, 약을 빨리 갖다줘가지고 다른 효과가 나온다거나 그런건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냥. 엇보가 좀 쌓이는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자, 여튼. 일단 오늘.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시청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립이었습니다. 일단 밥 먹고 나서 한 저녁. 일곱 시절에는 할라나? 하여튼. 적당한 밤에 진행할게요.